혹시 벨티를 더 참여하고 싶거나 벨티를 할 자신이 있다 나오세요 꼬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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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봄냐라 여보라고? 와봐 자 여보 문 열려면 열왔어 왜 불만인다 좋은 일 하러 왔다고요 좋은 일 왔던거 중매 중매? 네 잠깐만 중매면은 중매를 하러 오셨다고? 전화시켜주러 온 거잖아요 그죠? 자 우리 애기 다 예 예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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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여기 아 친동생? 저희 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중매를 처음이라 해요 아니 여기 아니라니까 여기 라니까 네 아저씨 제 여자친구한테 뭐하는거에요? 너야 이 여자친구가 잠시만 아저씨 나 왜 나의 짓꽃처럼 하는거에요? 아니 아니 누님 근데 방금은 아저씨가 되신다면서요 아 있어요 언니 연령대가 환붙하시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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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바 오바 오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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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실례지만 여기 오빠라 맞아요? 아 연세가 아 50 50 50 오케이 제 나이가 27이거든요 주말에 대상창이 어떠냐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 파랑이 숫자가 있어 어떡해요 우리 엄마같은 소리인데 오 세요 그 지난 這 내가 저랑 그 딸 개 사 오빠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스토리 I don't speak English I am very very like Korean Do you try better to run? 예 Wait a minute 예 Let's go 잡힌은 진짜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라고 아 지혜야 지마 비파까 나 발레올나 이라 잠깐만 야 잡으면 잡으면 엄마랑 결혼한다 야 이거 굴때는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저씨 아까 저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면서요 잡는게 일이라면서요 나 결혼해야지 이거지 진대인거 능력되어도 결혼해야지 아유 레디에 유 터치 메리 아유 런 아유 런 텐지 바로바로 베이비 스테이 자기 왔니 베이비 아이카 아이카 프로포즈하러 왔니 런 아아 진짜 심정적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안나구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안나구요 저희는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안나구요 우리 이놈 아저씨 유부남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저씨 아니야 제 부인이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부인 예 혼날건 혼나야지 그래도 이게 룰이에요 룰 어 그러니까 나의 사랑도 받았으니까 특별하게 손 들고 서있어 아 가만 아 아 아 아 뭐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아 으 으 자기야! 왜 다른 남자 얘기하고 있어! 너는 왜 왔지? 아! 또 왔어! 아 다 폭력이 필요하구나! 야 그럼 내 감정 그대로 폭력해! 왜 왔어! 건희 형 왜 맘 좋은 거야? 알아듬어요? 맘 꽉꽉은 거 흐지어! 아! 너희들이 눌러서 벨 나오는데 왜 고단한 걸 확인해 줘! 아! 너희들이 확인해야 돼! 너희들 지금 안 죽여! 내가 흐지어! 흐지어! 너희들 다 동봉도 돼! 그럴 거면은 좀 고장 되는 거야? 아니면 왜 그렇게! 왜 그렇게! 왜 그렇게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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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랬까! 형! 형님! 아 뭐야! 이거 다 알아 듣는 거 아니에요? 아! 또 왔어! 아! 잘 봐! 이거! 자기가 불리하면 모른 척 하고! 잠깐만! 아 이거 보면 다 알아 들을 수도 있어! 농락하고 있어요 우리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? You? 네! Of me? I! You! 없어요? 없어요? 잘생긴 게 없어요? 아 여기에는 얼굴이 잘생긴 게 없어요 You are The same The same 네! 형님은? Of course Of course Yeah You are the same The same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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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베트남의 유재석이라고? MC! 어쩐지 말을 되게 잘하고 엄청 얼굴이 나 지금 베트남 런닝맨에서 MC 맡고 계신 거예요? 유재석 오 저 베트남 있네 오ox 오ox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내 나와말이에요 베트남 배트남 스웨이! 오늘 여기 베트남 러닝메달에 가러 갔죠. 아아! 노래 한 곡만 보여줄 수 있어요? Sing one song? 여러분! 가수네요! 가수 한번 주세요! 그러면 유재석 씨 왔고 가수 왔고 개그우먼 왔고 여기 작정하고 왔구나! 출장런닝매 촬영하러 왔어요! 그러면 노래 한 곡 맞죠? 한 박자 쉬고! 두 박자 쉬고! 세 박자 맞죠 쉬고! 하나 둘 셋! We was flying high, you know how I feel 너무 più 정말 이 쪽이 Do you like my mama? It's not very very dangerous. I'm not.